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오늘은 꿀젤리를 가져왔는데요. 두번 다시는 찍을일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한번 더 길게 찍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찍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짧으면 반복 재생해서 길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마이크 커버 마이크 커버 없이 찍어볼거에요. 정롱하죠?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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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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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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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오우 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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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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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오 소스는 정말 맛있어 그리고 소스는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오오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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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